아가야, 떨어질까봐 걱정은 안돼? 응, 재밌죠? 오야오야, 오야, 오야오야, 오야오야 어디 발 넣고 다 여기, 발 다 넣고 했어? 응 응 응 응 응 응 뭐가 있어? 칠베일러가 있어? 엄마 엄마 지금 넘어가지 않게 조심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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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 다리야 아가 지켜줘, 지효야 여기 내 다리야 알겠지? 사이좋게 놀지 않으면 엄마 이거 가져갈거야 엄마 기분 좋게 해주세요 지효 기분을 어떻게 엄마가 좋게 하지? 엄마가 어떻게 지효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을까? 아아, 아예쁘다 해줄까? 아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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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했어? 아가가 여기 앉아있어서 속상했어? 응 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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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이가 엄마는 빨리 객키로 가야돼 엄마는 이가 응 알겠어 곰봉 이형 이형 제아는 경찰차 그래 좋아 지우는 이가 그래 지우는 소방자 이형 이형 나 이가 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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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이형 새로운 포크레인하고 있다 타널이야 시유야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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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잘해. 응. 오빠가 포코 포크레이냐? 어? 터널? 터널이 몰라잖아. 여기 여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엄마 잘했어? 엄마 잘했어? 무너졌어? 아직 안 무너트려. 지유도 한번 여기 위에 올려볼래? 그거 차례 아니야. 이거 차례야. 오잉. 이게 뭐야. 여기 지유가 만들었네. 아! 미끄러졌다. 다이어트 통과! 복구 좋아. 복구 좋아. 응. 여긴 위험합니다. 여긴 위험합니다. 여긴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여긴 위험합니다.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지? 이상한 곳이네. 응? 응. 여긴 위험합니다. 여긴 위험합니다. 야. 띠아. 딸아. 엄마가 나무 만들었어. 어? 야. 나무가 무너져 버렸네. 내가 한번 만들어볼게. 내가 한번 만들어볼게. 괜찮아? 딸아. 딸아. 딸아야. 조심해. 엄마가 만든거야. 아. 정말? 엄마가 만든거 같은데. 이거 차례였구나. 지유는 이걸로 만들어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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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아. 터널? 이걸 세워야 터널이 되지. 난. 응. 이걸 세워야 터널이 돼. 모이노이 하는 곳이. 그래. 그러면 여기 모이노이 하는 곳이야? 소방차가 노리노리하기엔 너무 큰걸? 타요는 할 수 있겠다. 딸아. 넌. 다시 타요. 딸아. 딸아. 지유야야 또 코파? 우리 지유 뭐 만들어? 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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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모이노이 하는 곳 만들고 있어. 모이노이 하는 곳 만들고 있어. 아. 모이노이 하는 곳 만들고 있구나. 맞아. 우리 지우는 모래놀이하는 데 잘 만들 수 있어. 자야가 또 올라가나요? 그런데 여기 밑에는 여기 하나가 모자란걸? 뭘로 하지? 이걸로 할까? 이걸로 되겠어? 아니면 이걸로 할까? 너무 작으면? 이게 좋겠어? 어때? 어? 안 맞아?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볼까? 엄마가 한번 도와줄까? 이걸 이쪽에 하고 이걸 이쪽에 해보는 건 어때? 우와! 맞아? 됐어? 모래놀이하는 데 만들어졌어? 우와! 멋지다. 우리 지우가 만들었어? 정말 멋진걸? 맞아? 응 그러면 친구들 와서 모래놀이하는 거야? 네 움직이네. 무늬야? 그거는? 무늬야 무늬였 무늬였구나 친구들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우와! 소방차 들어가니까 꽉 차네? 재야, 재야 좀 봐. 못살겠어, 재야. 나는 모르겠다, 재야야. 그러지 말지. 어? 그러지 말지, 재야야? 무슨 말지? 네 떨어지게 내려가자. 응, 문 열렸어? 엄마, 빨래는 언제 개길 수 있는 거니? 우와, 문이 다시 닫히는 거야? 응. 잠깐, 문이 닫히나봐. 맞아? 문이 닫히나봐. 문이 다시 열렸네? 이건 모래놀이 장난감 크레인이야? 모래놀이 장난감, 크레인이구나 표정이 왜 이렇게 비장해? 표정이 왜 이렇게 비장해? 비장할 일이야? 조심해 표정이 왜 이렇게 비장할 일이야? 타고 싶어?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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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소방차 뭐라고? 소방차 엄마 말이야 응, 어렸구나 으이, 예뻐라 어, 문이.. 아, 문 열렸구나? 재야, 거기 못 앉아 문이 열렸어? 재야, 거기 못 앉아 응 이거? 응 소방차 어, 재야 응 장난감이야 아, 소방차 모래놀이 장난감이구나 근데 타요는 여기 왜 갖췄지? 부릉부릉 빵빵 부릉부릉 빵빵 부릉부릉 빵빵 부릉부릉 빵빵 응 타요 도와준대 타요가 갖췄대 응 다요 아, 소방차 모래놀이 아니, 시리지 으음 재야도 부릉부릉하다봐 저 бой 으음 이 물 닥 이건 뭐지? 여기 이건 뭐지? 뿡 그 건물인가 봐 지우야 건물 높이 높은 건물 정말 정말 높은 높은 있는 건물인 것 같아 그치 건물 위에 정말 높은 건물에 불이 나면 어떡해 높은 건물 높은 건물 이렇게 하면 높지 않은데 지우야? 하나도 안 높아 하나도 안 높아 하나도 안 높아 높이 높이 쌓아줘 높은 건물이야 에이 이거는 이상하잖아 차례차례 이거 작은 거 위에 큰 거 못 놔 이건 제일 마지막 끝에 그다음 큰 거 어떤 거야? 아니 이게 그다음 큰데? 어 맞았어 하나씩 하나 이거 그다음 큰 건 이거 같아 이상한데? 아니야 지우야 이거 봐 그다음 큰 건 이게 아니었어 그다음 큰 건 이거였어 맞아 응 맞았어 맞았어 어? 맞았어 어? 어? 맞았어 어? 갑자기 그게 더 큰데 지우야? 이상한데? 이거 다음 이건가 봐 이거 아니고 이거 다음 그다음 이건가 보다 이거 이거 어? 이거 다음 이거 조심 살살 이거 이거 안 했어 어라? 중간에 하나 없구나 중간에 하나 봐 어우 이게 빠졌어 지우야 이거 자 이거 아니고 응 이거였어 응 그 다음에 우리 집 진짜 높이 쌌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두근두근 두근두근 어? 이거 아닌데 그거였어 두근두근두근 어? 아뇨 쟤야 뭐하니 그다음 두근두근 두근두근 어? 아뇨 아뇨 어디 갔지? 어? 아뇨 다 아직 안 쌓았는데 무너져 버렸네 아쟤야 쟤가구나 다시 쌓아볼까? 아아 싫어 싫어? 알겠어 이거 싫어 응? 알겠어 다 싫어 이거 차례야 아 차례차례 다 했다 어? 하나가 없는데? 어? 하나가 없는걸? 없죠 여기 마지막에 제일 작은 게 없는데? 응 어디 갔지? 지우 손에 있나? 아니야? 여기에 놔줘 그러면 애벌레가 완성된대 우와 우와 애벌레가 완성됐나봐 아직 애벌레가 안 되었네 어? 애벌레가 완성되었다 쟤야 발 아파 그렇게 걸으면 쟤야야 그렇게 하면 발 아파 쟤야야 우와 왜 재야 잘했어 우와 우와 박주 재야가 쌓았어 지우야 우와 박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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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야 주워와 어서 던지면 안 돼 어서 가서 주워오세요 아아 지우야 아가가 쌓고 있잖아 왜 무너뜨려 지우 던진 거 어서 주워오세요 네 주워오세요 지우야 가지고 오세요 네 네 네 지우야 어서 언어 아 알았어 저거 주워 봐 지우 던진 거 지하야야 내려놓고 해야 그게 쌓아지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놓고는 안 쌓아져 지하야 지하야 저렇게 들고 쌓으려고 하니까 안 쌓아지는데? 이상한데? 맞아 이렇게 놓고 쌓아야지 우와 우리 지우 가지고 왔구나 잘했어 우리 예쁜 지우 우리 지우가 가지고 왔어 예쁜 지우 조심 보다 아 아 노래가 나오네 노래가 나와 재하야 우리 고마워 액션 우리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